야! 달다 달아! 너는? 샛별아! 우리 몇 살? 28 무슨 띠? 두꺼? 몇 년생? 28 96년생 사랑해요 맵 헬로헬로헬로헬로 아우 진짜 최아는 왜 이렇게 전화하는 거야 지겨워 죽겠어 맞나요? 홍대에 슈퍼방구 가실? 홍대 슈퍼방구 가실? 준비가 3시간이 걸린다고? 어? 개 어이없네 진짜로 아 무슨 얼마나 대단한 하.. 너 샵가서 화장하니? 여기 세워주세요 아 저는 오늘 매추럴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꾸랑꾸라 그러죠? 드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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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썹! 눈썹 염색 존짓다 씨발 폭쿵 제일 중요한 최애템 아이라인 아이라인 저는 반짝이에 집착이 있어요 무조건 반짝이 미용실에서 받아온 입술 따뜻한 의사 감사합니다 완성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근데 진짜 화장 시간이很忙 뭐야? 아 씨발 대신 나왔다 여러분! 어 씨발 비 존나왔어 예예예 비오니까 막걸리다 야 어우 비오고 지랄이야 어? 저거 내 옷인데? 야 쟤 몸에 존대 지금 오늘 성공률 높아요 성공 왔어 야 근데 나 술에 빠 입었어 야 너 이름 뭐할래? 생다리 나는 서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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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서주야 서주 28살 우선 여기서 1차로 찌끄리는 2차로 이 씨발 한테 다 조지는 거야 뭔 말이냐 야 내가 제일 예뻐 내가 제일 예뻐 아 예예 딴딴딴 딴딴딴 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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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님 온라 야 달다 달아 어? 온라 아니 안나랑 이런데 화장하고 얼마나 오랜만이야 그치? 잘 들어 야 지금 안나야 우리는 지금 가열하는 거야 가열 뭔지 아나? 예열한다고 예열 그런 다음에 남자 많은데 봐서 엄청 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야 샛별아 우리 몇 살? 28 무슨 띠? 몇 년생? 28년생 96년생 샛별아 왜? 서주나 서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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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주라 생각해 서주 오이시? 근데 안주가 싱싱해 보인다 너무 맛있다 너무 몰라 이런 이런 퇴시한 아까 안나랑 놀 때는 옛날에 갈찜하고 세기로 돌아가는게 있고 저희가 서른둘이잖아요 저희가 서른둘이잖아요 안나랑 저랑 17살이 만났는데 우리가 15년은 대싸우듯이 싸우면서 이렇게 오긴 왔는데 뭔가 얘도 나이 들고 나도 나이 든다는게 좀 안나가 딱 10대 때는 뭐였냐면 92년생들 그리고 그 포함한 모든 젠더들의 우상이 안나였어 왜냐면 안나가 제일 친구 중에서 젠더를 먼저 하고 진짜 안나보고 젠더 생활을 시작해야지 했던 사람들이 많아 세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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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한거 아니지 안치했어 벌써 치한거 아니지 안치했어 치한거 아니지 시라 한 벽통 이 한 잔 그런거야 야 안나야 어디로 가있고 저는 슈퍼방과 닭톨리탕 먹어요 닭톨리탕 존맛게 그럼 얘들아 나는 이만 다 부르지 안녕 갈게 안녕 안녕